안녕하세요 루크민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큐베이스 프로젝트를 백업하려고 할 때나 아니면은 큐베이스 프로젝트 폴드 안이 뒤죽박죽 되어가지고 다시 깔끔하게 정리가 필요할 때 쓰는 백업 프로젝트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제로 프로젝트를 하나 제가 불러놨고요. 일부러 프로젝트 폴드 안을 뒤죽박죽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뭐 어렸을 때 학생 때도 그랬고 지금도 가르치는 상황에서 학생들 보면은 큐베이스 프로젝트 폴드 안을 뒤죽박죽 해놓고 쓰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봐요. 생각 외로 많이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아마 뜨끔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쓰고 있었지? 뭐 이런 분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요. 이제 그런 분들이 간편하게 큐베이스에 있는 기본 기능만으로 폴더 안에 쓸 것만 쓰고 안 쓸 건 버릴 수 있는 그렇게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먼저 제가 뒤죽박죽 해놓은 프로젝트 폴더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해놨고요. 저는 이제 맥 환경이기 때문에 윈도우 환경인 분들과 폴더 이렇게 생김새나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미리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뭐 수정일이나 이런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아주 옛날에 2005년 뭐 이런 거 있죠? 학생 때 뭐 했던 것들 그런 실수했던 것들을 좀 끄집어 와가지고 제가 일부러 좀 이렇게 섞어 놨어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B, A, K 파일들, 백업 파일들이죠. 이런 부분들도 뭐 굉장히 많고요. 지금 C, P, R 파일이라는 것도 굉장히 많이 남아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거는 왜 이렇게 웨이브 파일 이렇게 들어왔는지 외부 샘플이나 MR 하다 보면은 이거 뭐 어디서 가져온 거지? 아니면 내가 오디오 믹스다운 걸 하다 보면 이거 내가 언제 했더라? 이거 뭐 내가 이 프로젝트에 쓰는 건가? 이런 뭐 생각들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이 정체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쓰는 건지 안 쓰는 건지 정말 꼭 필요한 건지 뭐 이런 일들이 생겨요. 큐베이스는 아주 똑똑하게 오래전부터 오디오 폴더라는 걸 아예 생성해가지고 여기 안에 이렇게 프로젝트 안에서 쓰는 오디오 파일들을 모두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자동으로 보관돼요. 이 부분만큼은 아주 오래전부터 정말 똑똑하게 이렇게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CPR 파일들 여러 개만 해놨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섬이라는 노래 여기 오디오 폴더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새 프로젝트를 열었을 때 폴더도 완전히 새로 생성해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은 그런 개념들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냥 여기다가 로크뮤직 샘플용 섬 제가 폴더를 임의로 만들었는데요. 그냥 여기다가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향기라는 곡 뭐 이런 노래 각각 다른 노래인데 여기 오디오 폴더 안에 완전히 다 섞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 폴더 안에 파일들은 무지하게 증가하고 또는 어떤 그 프로젝트만 따로 어디 보관을 하거나 아니면 누구한테 보내거나 해야 되는데 이걸 뭐 어떻게 보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걸 통째로 다 보내야 되나? 뭐 이런 일들도 생길 수 있고 별의별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심지어는 끝, 섬 이런 이름조차 없어요. 어떻게 돼 있냐면요. 보세요. 이런 경우들 이런 거 아니면 영어로 아무 의미 없이 정말 많이 봅니다. 절대 이렇게 여러분들 습관 들이시면 안 됩니다. 이거 예전에 제가 언젠가 한번 언급은 한 적이 있어요. 제 뭐 레슨 때도 항상 강조하지만 제발 절대 이런 식으로 습관 들이시지 마시고 아예 작업 초기에 제목이 꼭 있어야 되는 법은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라도 가제라도 아니면 뭔가 뭐 연상되는 키워드라도 그런 거라도 하고 쓰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제발 이런 거 절대 안 됩니다. 이런 거 꼭 조심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지 간에 뭐 이름을 제대로 해놓고 작업했지만 CPR 파일도 많이 섞이고 이렇게 된 상황이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원래는 큐베이스는 CPR 파일 하나당 BAK 파일 백업 파일로 남아있고 그 외에 오디오 폴더 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그 작업 프로젝트 하나당 한 폴더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섬이란 폴더는 따로 있어야 되고 향기란 폴더 따로 있어야 되고 포겟이란 폴더 따로 있어야 되고 다 따로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영상은 아 지금 이미 이렇게 해버렸는데 어떡하죠?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백업 프로젝트라는 그 기능을 통해서 이거를 각각 다 폴더로 간편하게 분리를 시켜줄 수 있는 기능을 설명 드리려고 지금 이 영상을 준비한 거죠. 이거 잘 보시고요. 아 이미 나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잘못 쓰고 있었네. 아니면 습관 제대로 안 들여가지고 그냥 얼렁뚱땅 쓰시는 분들 아니면 아 이렇게 쓰면 안 되는구나 모르셨던 분들 꼭 이번 영상을 통해가지고 제대로 관리해가지고 쓰시기를 추천드려요.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그럼 나중에 어떻게 깔끔하게 되어 있는지는 영상 말미에 딱 보면은 아 이렇게 써야 되는 거구나 이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정리를 먼저 한번 해볼게요. 일단 곡 제목이 섬이에요. 그러니까 섬 하다 보면 뭔가 실수 나가지고 공일도 자동 생기고 공일도 생기고 뭘 어떤 게 내가 써야 될지 이걸 그냥 내가 그냥 딜리트 해가지고 지우면 되는지 좀 불안불안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섬이란 제목 하나로 딱 이렇게 하고 섬이라는 폴더로 따로 만들어가지고 이 프로젝트를 쓴 이 오디오 파일들 또는 뭐 가상학기 미디 파일 이런 것만 딱 남기게 해가지고 폴더를 생성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이제 보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참고로 여기서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그냥 단순히 이 프로젝트 안에서 오디오 파일만 정리하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은 컨트롤 P 또는 커맨드 P 눌러가지고 나오는 이 풀창에서 여기서 오른쪽 눌러가지고 하는 프리페어 아카이브라고 예전에 영상으로 자세하게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궁금한 분들은 그 영상을 꼭 챙겨보시고요. 지금 단계에서는 단순히 오디오 파일만 정리할 게 아니라 폴더 안에 여러 가지 CPR 파일 여러 가지 백업 파일들 오디오 파일들 등등이 다 섞여가지고 이걸 내가 이제 임의로 절대 분리할 수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메뉴로 들어가 볼게요. 파일 들어가시면 쭉 보면 백업 프로젝트라고 여기 있습니다. 이걸 누르시면 돼요. 눌러볼게요. 그러면 창이 뜹니다. 제가 예제로 만들어 놓은 로크뮤직 샘플용 섬이라는 폴더가 나오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 뒤죽박죽 다 섞여있는 거 보이시죠? 새 폴더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여기 상황에서 새 폴더 만들면 또 꼬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프로젝트 폴더 안에 그대로 또 담기니까 또 꼬여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예 빠져나오셔야 돼요. 맥은 지금 이렇게 빠져나올 수 있는데 윈도우는 조금 다릅니다. 어쨌든 그 위 폴더로 올라가셔야 돼요. 수업용이라고 했는 이 폴더 올라가 볼게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로크뮤직 샘플용 섬이라고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상위 폴더로 올라갔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뉴 폴더를 하시던가 아니면 이 프로젝트가 있던 폴더에서 완전히 다른 곳으로 벗어나시면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뉴 폴더 누르시고요. 맥은 이제 여기서 누르지만 윈도우는 새 폴더 만들기 따로 있잖아요. 그렇게 새 폴더를 만드시면 됩니다. 완전히 새 폴더를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어떻게 하냐면 로크뮤직 해가지고 섬이라고만 할게요. 크리에이트를 눌러볼게요. 그래서 완전히 빈 폴더 만들었죠? 여기서 오픈을 하시면 되는데 어떤 분들은 아예 큐베이스 프로젝트들만 모아놓은 그런 폴더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한 번 더 만드시면 더 좋아요. 그 안에 뭘로 만드냐? 예를 들면 그냥 곡제목 섬 해가지고 또 만들어요. 확실하게 해보는 거예요. 그럼 섬 됐죠? 그러면 여기서 오픈을 누르시면 됩니다. 여기서 오픈 눌렀을 때 뭔가 경고창이 뜬다 그러면 폴더가 완벽하게 비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경고창이 뜹니다. 지금 빈 상태가 아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폴더를 만드시고요. 완벽하게 비어있는지 체크하시고 오픈을 누르시면 됩니다.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화면이 나옵니다. 프로젝트 네임은 섬. 원래 있는 그 이름을 그대로 따라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전에 이렇게 해놓으셨었다. 그러면 이대로 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두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섬 하고요. 차이를 두기 위해서 뉴라고 제가 붙여볼게요. 이렇게 만들었고요. 밑에 메뉴가 나오는데 백업 프로젝트 옵션. 그런데 여기서 뭘 체크해야 되고 이거 체크 잘못하고 이래가지고 또 실수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잘 보고 따라오셔야 돼요. 킵 커렌트 프로젝트 액티브. 이건 뭐냐면 지금 제가 섬 뉴라는 거를 만들 거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폴더와 쓰는 오디오 파일만 쏙쏙쏙쏙 빼가지고 새 폴더 안에 섬 뉴라고 하는 CPR 파일. 그러니까 큐베이스 프로젝트 파일을 폴더도 만들고 파일도 만들 건데 그 프로젝트 파일을 열 것인지 아니면 지금 현재 열렸던 구 버전을 그대로 놔둘 것인지예요. 여기를 체크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이걸 체크해서 하는 게 좋을 수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체크를 빼는 걸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실수를 많이 했어요. 어떤 실수냐 이거 눌러놓고 했다가 오케이가 눌렀는데 이게 그니까 이전 버전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이것저것 막 수정했어요. 이제 뭐 새로 이제 백업 프로젝트 했겠다. 막 수정했어요. 딱 저장해보니까 옛날 거에다가 막 하고 있던 거예요. 왜냐하면 킵해놨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체크하고 여러분들 오케이 누르시죠. 그러면은 여기 프로젝트가 옛날 건 닫히고 자동으로 새 프로젝트가 열려있습니다. 새로 한 섬 뉴라고 하는 게 열려있어요. 그러니까 킵크렌트 프로젝트 액티브 이거는 체크를 빼두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 다음에 미니마이즈 오디오 파일이 있는데 이거는 폴더나 파일들을 옮기면서 이 지금 프로젝트 안에서 쓴 오디오 파일들을 뭐 긴 MR 가져거나 샘플 가져거나 아니면 뭐 녹음을 했거나 해서 사실은 이 화면에서는 이렇게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약간 잘라서 쓴 것들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백 있는 부분을 드러내가지고 뭐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하잖아요. 그런 거를 미니마이즈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라버려가지고 여기에 쓴 거 그대로만 옮기는 거예요. 이거를 체크해버리면요. 그러니까 미니마이즈를 해버리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99.9% 이거 하지 말라라고 추천을 합니다. 미니마이즈를 해버리면 내가 혹시 다른 프로젝트에서 열었을 때 어 이거 내가 줄여놨었구나. 다시 한번 여백을 한번 봐야겠다. 아니면 어 이거 좀 재수정해야겠다.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는데 미니마이즈 해버리면은 그냥 잘린 부분만 그대로 변환해버리기 때문에 이거 미니마이즈는 체크 빼주시기를 추천드려요. 아까 미니마이즈 누르니까 여기가 자동으로 비활성화되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그냥 체크 안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여기 보면 Make Direct Offline Processing Permanent 있는데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Direct Offline Processing 이거를 뭔가 작업한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오디오 작업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 창인데요. 디렉트라고도 있고 다이렉트라고도 있는데 이런 걸 한 번도 작업한 적이 없다는 분들은 아예 그냥 아무 신경 안 쓰고 그냥 체크 해제하고 넘어가시면 되는데 아니 나는 이거 뭔가 했던 게 있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만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디오 트랙에서 파형 그대로에다가 뭔가 이펙팅을 넣었거나 뭐 이렇게 이벤트 또는 리전 여기에다가 바로 이렇게 작업을 하신 분들은 이펙터가 먹은 것들을 연구적으로 만들어버릴 거냐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좀 고민돼요. 아예 연구적으로 만든 채로 세 폴더로 옮길 것이냐 아니면 그냥 두고 옮길 것이냐인데 저는 체크를 뺀 채로 보통 옮깁니다. 솔직히 디렉트 오프라인 프로세싱이 인서트나 샌드단에서 이펙터 거는 걸 비하면 현저히 좀 작업은 덜하긴 해요. 근데 물론 이걸로 작업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죠. 샘플이나 이것저것 오디오 작업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요. 하지만 저는 이 작업을 그렇게 많이 하진 않기 때문에 RX나 아니면 등등 오디오 이렇게 노이즈 제거하고 이런 작업할 때는 좀 쓰지만 직접적으로 파형 자체에다가 연구적으로 무슨 이펙팅을 거는 이런 작업은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하지 않아서 어쨌든 그 부분은 체크를 해제합니다. 다시 돌아가면요. 그래서 이 세 번째 항목은 저는 체크를 해제하고 쓰는데 이 부분을 조금 활용하시는 분들은 고민 좀 해보시고 아예 연구적으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 놓을 것인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Remove unused file 이거는 안 쓰는 파일들은 아예 지우고 갈 것이냐 이걸 물어보는 건데요. 이거는 체크합니다. 이거는 Prepare Archive 아까 전에 잠깐 언급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 안 쓰는 걸 지우는 과정이 있는데 백업을 한다든가 폴더를 통째로 옮기는데 이 프로젝트에서 안 쓰는 파일들을 가져갈 이유가 없죠. 당연히 지우고 가야겠죠. 그러니까 Remove unused files 이거를 체크를 하고 새 폴더로 옮깁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Do not back up video인데 비디오 작업을 하시는 분 그러니까 영상 음악이나 영화 음악이나 등등 비디오를 같이 작업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체크를 해제하시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비디오도 같이 백업이 돼야 당연히 좋으니까요. 같이 그 폴더 안에 보관을 해놨었다. 비디오를. 그러면 같이 가야겠죠. 비디오만 누락되면 안 되겠죠. 하지만 비디오 작업을 생전해 본 적이 없다. 그냥 난 음악만 하지 뭐 영상 음악, 영화 음악, 광고 음악 뭐 할 일이 없다. 게임 음악 이런 거 할 일이 없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체크를 해든 안 하든 비디오가 없으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영상 관련한 작업을 하시는 분들만 체크를 해제하면 좋고 저도 대중음악에 비하면 영상 음악 작업은 조금 빈도수가 적긴 하지만 가끔 사운드 디자인 작업이나 뭐 영화 음악이나 뭐 이런 거 간간히 할 때가 있는데 그런 때를 대비해서 저는 체크를 해제해 놓은 편입니다. 잘 모르겠으면 체크를 해제해 두시는 게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 이제 마지막 Do Not Backup Mixed Down 폴더인데요. 이거는 뭐냐면 오래된 큐베이스 버전에는 없어요. 혹시라도 버전이 한 10.5 이하 10인가 10.5 이하를 쓰시는 분들은 이 항목이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아예 고려대상도 아니지만 좀 요즘 버전 쓰시는 분들은 이 항목이 있을 건데요. 큐베이스에서 예전에는 그 프로젝트 폴더 안에 있는 그 오디오 폴더 안에 믹스다운을 하든 녹음을 하든 MR을 가져오든 어쨌든 오디오 파일 관련된 거 거의 다 다 때려 넣었었는데 지금은 더 편하게 어떻게 했냐면 내가 임의로 오디오 믹스다운 그 기능을 통해서 뽑아낸 오디오 파일들은 이 믹스다운 폴더를 자동으로 생성해서 거기에만 보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에 외부에 멀티트랙을 보는다든가 아니면 내가 믹스, 마스터링 등등 뭔가 해가지고 오디오 믹스다운으로 뽑아낸다 그러면 여기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백업을 하고자 하면 이거를 체크를 해제해가지고 믹스다운 폴더 안에 있는 그 음원들까지 같이 가져가야 될 거고요. 아예 믹스다운 폴더는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어. 난 새로 작업할 거야. 새로 이렇게 폴더로 다시 정리해가지고 거기서 재작업을 할 거야. 뭐 그때 감익사한 것도 있고 뭐 그냥 대충 뽑았던 거 있는데 더 이상 필요 없어 라고 생각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체크를 하셔가지고 두나 백업 그러니까 믹스다운 폴더에 있는 걸 백업하지 않도록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개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거는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어서 이거는 번갈아 가면서 합니다. 하지만 위에 것들은 항상 고정이에요. 그러니까 메뉴에 안 하고 두 번째 거 안 하고 세 번째 거 안 하고 네 번째 거 하고 다섯 번째 거 안 하고 이거는 그때 그때 조금씩 다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지금은 두나 백업 믹스다운 폴더 사실은 여기는 믹스다운 폴더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사항이 별로 없는데 어쨌든 해놓고 지금 여기 보면 아까 제목이 제가 이 창 닫아서 아까 전에 디렉트 오프라인 프로세싱 이거 말씀드리느라고 새로 열리니까 돌아갔죠? 다시 뉴 붙일게요. 뉴 붙이고 그 다음에 OK를 눌러볼게요. 그럼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보세요. 싹 옮깁니다. 여기에 있는 오디오 파일이랑 녹음한 것들 이렇게 컨버팅한 것들 등등 해가지고 싹 옮겼죠? 그러면 딱 끝났는데 위에를 한번 딱 보세요. 맨 위에 큐베이스 프로젝트 섬 뉴라고 돼 있죠? 여러분들이 백업 프로젝트를 하신 후에는 한번 위를 한번 흘리 보셔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옛날 거 열린 상태인지 모르고 아까 전에 뭐 킵 어쩌저쩌고 그거 체크한 대로 실수로 해갖고 한참 작업 진행한 다음에 세이브해야지 딱 보니까 옛날 거에다 하고 있던 거예요. 이런 실수 발생하니까 여러분들이 백업 프로젝트 그 메뉴로 해가지고 다 뭔가 옮겨진 것 같다. 그럼 한번 위를 흘기 딱 보세요. OK 됐어. 그리고 나서 진짜 제대로 되어 있는지 폴더 안으로 다시 찾아가 보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게 로크뮤직 샘플용 섬이라고 했던 게 원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막 다 섞여가지고 이거 뭐 어떻게 분리할 수도 없고 막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까 로크뮤직 섬이라 해가지고 섬 폴더만 따로 만들었죠? 로크뮤직 섬 들어왔습니다. 섬 폴더 따로 있죠? 그리고 나서 들어오면 섬 뉴 있죠? C, B, R 파일 하나 딱 있죠? 아직 이 시간이 안 지났기 때문에 백업 파일은 생성이 안 돼 있어요. 제가 지정해 놓은 그 백업 파일 시간이 지나면 백업 파일이 하나 이제 생기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5분으로 설정해 놨습니다. 아까 B, A, K 파일이나 백업 파일 등등 이건 뭐 설정 어디서 하는데요? 이건 모르는데요? 오토세이브나 백업 파일 관련된 거는 제가 정말 오래전에 이 로크뮤직 유튜브 초창기에 다룬 적이 있습니다. 이거 처음 듣는 얘기다. 꼭 보시고 오토세이브나 백업 파일 관리하는 거 체크하셔가지고 사용하시기를 추천드려요. 오디오 폴더 볼까요? 이렇게 딱 지금 이 프로젝트 안에 있는 것들 보컬 녹음한 것들 그 다음에 미디 작업한 거 컨버팅한 것들 등등만 딱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 섬 폴더 안에 지금 딱 쓸 CPR 파일과 조금 있으면 백업 파일 만들어질 거고요. 내가 쓰고 있는 오디오 파일들만 만들어졌어요. 그랬으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 다시 여기 들어가가지고요. 이거 뭐지? 뭐지? 다 필요 없는 건데? 그러면 이 폴더를 로크뮤직 샘플용 섬이라는 폴더를 아예 통째로 다 지워버리면 됩니다. 완전히 지워버리면 돼요. 이제 필요 없다 그러면. 그런데 아니 향기라는 노래도 지금 오디오 파일들이 들어있고 포게시라는 노래도 여기 들어있다. 그래서 이거 다 쓰는 건데 이거 써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섬이라는 프로젝트 아예 닫고요. 향기라는 프로젝트 새로 여세요. 그러면 향기라는 프로젝트가 열리겠죠? 그러면 똑같이 반복하세요. 백업 프로젝트 하고 그 다음에 폴더 하나 만들어서 약간 섬이라는 폴더가 있었죠? 두 번째 향기라는 폴더를 또 만드세요. 그리고 나서 백업 프로젝트 완료 또 닫으세요. 그 다음에 이 프로젝트 마지막 또 여세요. 그리고 똑같은 과정을 반복해서 포게시라는 폴더 만드시고 거기서 백업 프로젝트 이렇게 다 옮겨진 거 확인하고 그 폴더 안이 섬 폴더 향기 폴더 포게트 폴더 독자적으로 하나씩 폴더가 만들어진지도 확인하시고 오케이 그러면 여기 있던 거 다 옮겨졌다. 이제 여기 있는 건 뭔지 모르겠고 더 이상 안 쓸 거다. 그러면은 로크뮤직 샘플용 섬이라는 이 폴더를 아예 통째로 지워버리시면 깔끔하게 끝납니다. 왜 지우라고 제가 말씀드리냐면 지금이야 아 이거는 그냥 임시였고 새로 내가 다 해놨어. 이렇게 기억하시죠? 3개월 6개월 한 1년만 지나보세요. 그러면은 나중에 프로젝트 보고 가만있어봐. 이게 여기에 내가 원본을 넣어놨던가? 아니면 새로 옮겨놨던가? 그래가지고 가물가물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씩 열어봐야 돼요. 아 이건가? 여러분 보고 그런 문제들이 또 발생해요. 다 경험 부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요즘에 제가 학생들한테 많이 강조하는 건데 백업 프로젝트가 완전히 잘 되는지 폴더가 잘 구별이 되어 있고 프로젝트 열어가지고 제대로 잘 열리는지 날라간 오디오 파일도 없는지 제대로 확인이 되었으면 기존에 뒤죽박죽 섞여있던 것들은 싹 지워버리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안 헷갈립니다. 꼭 그 부분도 명심하시고 관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영상의 초점은 뒤죽박죽되어 있는 폴더 정리를 하기 위해서 백업 프로젝트 그 기능을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원래는 내가 작업했는데 이거를 장기간 어디 외장하드나 요즘 같은 경우 SSD나 아니면 클라우드 같은 데다가 보관을 해두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원래 쓰는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취지로 봤을 때 다 정리되어 있고 지금 메인 컴퓨터에는 용량만 차지하니까 장기간 보관만 해두겠다. 그런 분들도 따로 폴더별로 딱딱딱 정리해가지고 보관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최종적으로 한번 말씀드리자면 그 앨범 작업했던 폴더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밴드 생활을 하면서 작업했던 프로젝트는 다 여기 모여있습니다. 뭐 사운드 디자인이나 영화음악이나 아니면 개인음악 한 것도 또 다른 폴더에 있고요. 밴드 작업 관련한 것만 여기 모아놨어요. 그리고 나서 보세요. 제가 2006년에 최초로 싱글 냈던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쭉 보시면 연도별로 정리가 다 되어 있죠? 그리고 제가 2집 작업했던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2020년 2집 작업했는데 2021년까지 이제 걸쳐가지고 했는데 들어가면은 곡별로 미완성 번외편도 있지만 곡별로 딱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꼭 폴더별로 그렇게 작업을 하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초심자분들은 이거를 그냥 간과하고 그러니까 몰라서 그럴 수 있지만 어떤 분들은 알지만 에이 뭐 그냥 대충 하지 뭐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대충 몸에 뱁니다. 영원히 아마추어예요. 그러니까 아마추어 티를 벗어나고 싶으신 분들은 폴더 정리, 파일 관리부터 철저하게 하셔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럴 때 아까 영상 초반에 설명드렸던 프리페어 아카이브 기능이나 아니면 지금 이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백업 프로젝트 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자주 사용하게 될 거니까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참고하셔가지고 앞으로 좀 큐베이스를 프로페셔널답게 원활하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백업 프로젝트에 관련된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유용한 꿀팁이 있으면 영상으로 만들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루크미지기였습니다.